자, 점심 먹으러 우리 밖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오, 오전 시간도 즐겁게 보냈습니다. 자, 망고많은 식당들이 있지만 우리는 오늘 대형 식당으로 가야죠. 소원 스키 타요. 응, 소원 스키 타요. 대형 식당. 대형 식당으로 왔습니다. 대형 식당. 우후, 점심 맛있게 먹었습니다. 와, 진짜 맛있겠다. 맛있겠지? 네, 빨리 먹고 싶어요. 김치만 먹을까요? 김치. 으흑. 김치. 싹. 음, 순환이 안 추워서. 펭이버섯. 맛있다. 아, 어구, 펭이버섯 맛있겠네요. 고기도 맛있고 김치도 맛있어 같이 먹어 같이 먹어 아이고 아이고 맛있다 아이고 맛있다 아이고 맛있다 먹으세요 진아도 맛있게 먹어 현우야 오늘 멋있더라 자 진아 어떻게 했노 다같이 합시다 다같이 합시다 진아 진아 안 보인다 아이고 맛있습니다 네 점심 너무 잘 먹고 지금 올라갑니다 오늘 오후에는 4시까지 지금 2시간 딱 탈 수 있습니다 우리 진아 어디갔습니까 우리 진아를 강습시켜서 미래의 스케인으로 만들겠습니다 우리는 뭐 인생 이걸로 정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아내는 어떻게 합니까 2시간 더 가나요 아빠 연습 좀 해보고 싶습니다 아빠 나 4번째가 왔어 내일 4번째가 왔어 내일 4번째가 왔어 내일 4번째가 왔어 1층으로 내려가는거 아시죠 네 1층으로 내려갔고 저희는 갑니다 네 진아 저기 네 4시 20분 네 네 진아 화이팅 우리 찌나 찍으러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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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CF 공감 정강이 앞을 붙여 놓고 탄다고 생각해 다시 기다렸다가 자꾸 내가 가려고 하는 게 아니라 똑바로 서 있으면 스키가 알아서 뛰쳐볼 거야 다시 정강이 앞에 붙여 놓고 다시 A자로 정강이 앞에 붙여 놓고 몸이 뒤로 가면 안 돼요 몸이 뒤로 가면 안 돼 다시 몸이 계속 앞으로 오는 거야 무릎 같이 구부려 줘야지 우리 구부리기 괜찮고 다시 몸 올리지 말고 그대로 앉아줘 그대로 앉아주기 다시 A자 자 밑에까지 출발 다시 정지 한번 해볼까 너무 세게 많이 밀지 말고 주먹 하나 넓이로 조금만 밀면 정지가 돼요 옳지 다시 출발 A자로 천천히 오기 앞에가 많이 안 벌어지면 지나가 천천히 탈 수 있어 다시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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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앞에가 너무 넓어요 앞에 넓어지면 안 돼 자 정지 그렇지 다시 UP 자 왼쪽 어깨 내리면서 다시 UP 너무 급하게 하지 말고 다시 무릎 같이 구부리고 오른쪽 어깨 내려주면서 무릎 같이 그렇지 다시 왼쪽 어깨 내려주면서 어? 몸이 같이 가야 된다 그랬는데 자 다시 왼쪽 어깨 내려보세요 왼쪽 어깨 내려주면서 반대인데 다시 UP 왼쪽 어깨 내려주면서 옆에 볼 때까지 몸도 같이 돌아 옳지 어? 무릎을 구부려 주면서 해야 돼 무릎 펴는 게 아니야 무릎 펴지 말고 다시 출발 그렇지 다시 UP 기다렸다 밑에 봤을 때 왼발 앉아주면서 어깨 내려주기 지나 왼발 앉아주면서 왼쪽 무릎 구부리면서 다시 일어나고 왼쪽 어깨 내리면서 이렇게 왼쪽으로 간다 하진 아임 아임 왼쪽으로 아임 넣어주고 오븐 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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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 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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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 간다 오 잘하는데 오늘 라이크 끝내주네 오늘 라이크 끝내주네 커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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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럼 없어오어 시원없어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백 로아 경치 끝난다 끝내줍니다 오늘 조기 마감이 됐어 진아가 탄건 저기죠? 준영이가 자주 탄건 저쪽이잖아 저기도 만만치 않더라 진아야 식자 강원 스노우 페스타 오늘 어땠어요? 저는 오늘 S자도 많이 배우고 중국도 하게 되어 너무 좋아요 기분은 어때요? 기분은 매우 상쾌하고 좋아요 준영은 어땠습니까? 종아리가 풀어질 뻔했지만 그래도 열심히 잘해서 아주 잘 타고 재미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기대의 유망주 진아가 어땠습니까? 처음에는 잘 못해서 너무 짜증났어요 짜증났어요? 오늘 머리받는데 괜찮아요? 특히 가르쳐주는 선생님이 잘 가르쳐주셔서 강사비 얼마? 10만원 너무 잘 가르쳐주셔서 기분이 좋고 뿌듯해 해야되네 한 2박 3일 더 있으면 엄청 잘 타게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에 재밌더라구요 죽을 뻔했습니다 오늘 한시간도 안되가지고 너무 지겨워가지고 초보코스 올라갔다가 오늘 한 4번 그래도 좋은 기회였고 앞으로 다음에 오면 간호사분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화이팅! 여기는 윌리힐리 우리는 겨울힐링캠프 와아아아 아아아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